미국을 한번 또 가서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지금 굉장히 또 미국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 한인 유권자 대표이신 거죠? 네, 한인 유권자연맹 대표 김동석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두 번인가 뵌 것 같은데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네요 네, 그러시니까요 자, 먼저 궁금한 게 선거 전문가시니까 지금 현재 발표, 확정 발표를 안 한 주가 저희가 구글에서 보는 거는 4개거든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서부의 네바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거기에 애리조나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애리조나는 거의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해서 그냥 집계한 걸로 알고 있는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한 70% 개표였죠 그러니까 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해는 더 이상 아무리 개표를 하고 어떻게 다른 이변이 있어도 누가 승자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미디어가 공동, 공동, 공동 기관에서 발표한 게 미디어가 그걸 가지고서 발표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어가 AP하고 FOX랑 같이 해요 이번에는 CNN, MBC, ABC, CBS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 집계한 걸 가지고 그 컨서시움에서 판단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른바 매직 넘버가 남으면 언론사에서 이쪽은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결정이 된 초이기에 CNN 쪽에서는 아직 애리조나를 에드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FOX하고 AP에서는 애리조나가 이미 바이든 쪽으로 결정됐다 하고 그래서 약간씩 숫자의 온도 차이 그래서 사실 CNN이 어떻게 보면 반 트럼프 진영의 대표적인 언론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확정 발표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언론사들은 막말로 해빨질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난번에 너무 혼나가지고 핵에 지금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몇 퍼센트에서 애리조나가 그런데 애리조나는 전통적으로 그냥 평소에도 그냥 부재자 투표가 많아요 우편준으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아직 오픈할 게 있는데 애리조나는 원래 만년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쪽으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CNN 같은 데서도 이게 잘 이 정도 가지고서 뭐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애리조나가 그쪽으로 기운 거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아마 존 맥케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때도 없이 맥케인 너는 전쟁 갔다가 부하들 다 죽이고 혼자서 살아넘어왔냐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존 맥케인의 왕국입니다 그 영향이 진짜 있었고서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서 바이든 쪽으로 가는 거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지금 트럼프한테는 아주 확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맥케인의 미망인이죠 맥케인 부인에게 당신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화도 내고 그랬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그렇죠 일찌감치 링컨 프로젝트로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바이든이 선거 투표에서는 바이든으로 결정했다 해도 무리가 아니고 조지아거든요 조지아 이것도 만년 공화당 지역인데 그냥 갈수록 좁혀졌어요 9천 표 정도 차이나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지금 남은 표가 아틀란타 거만 남았어요 네 우시 이건 이제 거의 바이든 거 그러면 뭘 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결과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바이든이 다 했다라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이 미디어에서 안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최대의 격전지 중에 한 군대는 펜실매니아가 지금 89% 개표 완료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격차가 굉장히 빨리 좁혀들고 있어요 여기도 50대 48.8 그러니까 표수 차이로만 보면 한 8만 표 안쪽으로 이제 아 지금 또 바뀌어서 한 7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가능성이 있나요 이 좁혀지는 속도는 성관리에서 우편투표 까는 속도랑 비례합니다 네 네 네 펜실매니아의 우편투표 나오는 특징이 요표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표 초반기는 어디가 먼저 개표라고 하겠어요 인구 밀도가 낮은 데잖아요 네 시골이죠 네 시골은 거의 다 트럼프 지지들이 막 쭉 나오니까 초반에 승기 요걸 전제로 해서 트럼프는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초반 승리 선언을 조기 승리 선언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이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현실 변이어도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높아진 투표표를 오픈할수록 이 격차를 줄이고 무섭게 부려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어쨌든 판세는 판세는 뭐 바이든에게 거의 결정적으로 우세하는 선거 전문가들마다 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니까 바이든도 이제 인수위 홈페이지도 오픈을 하고 했는데 지금 소송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소송을 했는데 기각을 당하고 이 소송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길게 가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다툼으로 갖고 간다라는 트럼프의 지금 전략에 숨겨진 의도는 숨겨진 것도 아니죠 트럼프는 이미 한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온 여기 이런 칼란 같은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갈등을 조작하고 문제를 만들을수록 자기 지지층이 불어나고 나와가지고 이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거를 통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사실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재직권이라는 거는 그냥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고 팬데믹이 온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지금 불리하게 자기 선거에서 한 거는 우편투표라는 거죠 우편투표에 부실한 면들을 여기저기 케이스가 많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걸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미 세워놨던 계획이고 그러니까 만일에 어느 A라는 지역에서 법적인 소송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 양쪽 지역 당의원에서 이게 부정이다 어떻다고 서로를 다툼하면 미국에서 자연히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가면 그 주의 주지사 휘하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이걸 갖고 가면 뻔하지요 그거는 그 주의 집권당 유리하게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순식간에 항소가 하게 됩니다 연방법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랬어요 이러한 소송을 전주로 확대해라 트럼프가 진주에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개호르락이죠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선거 관련한 문제를 이번 선거 전체의 문제를 연방법원으로 집중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게 비교적 자동적으로 그렇게 오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주목해보면 선거 전에도 소송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는 날 소인이 찍힌 우편원 투표용지가 들어오는 것을 3일까지 기다렸다가 유효하게 한다 6일까지 넘긴다 이런 것을 하니까 6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서 펜실베니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공화당 쪽에서는 불리하니까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방법원에서 안 되니까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주지사가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좀 보이는 게 연방법원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트럼프 유리하게 판결을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각시킨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생겨나는 것들에 관해서도 기각률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전이 생겨나고 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 선거에 백악관을 이런 판에 뒤집고서 백악관을 갖다가 트럼프가 이거 바꿔내고 이렇다라는 목표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을 연장함으로써 트럼프는 자기 정치 세력을 결집하고서 정치적인 힘은 확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있던 게 아닙니다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재미있는 게 긴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신 다음에 무리해서 한 달 만에 에미바렛 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정치 상원 하원 선거는 공화당 지역에서 이 공화당 오랫동안 공화당원들은 사실 오랫동안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있고 그런 게 아닌 걸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관 강행한 거에 대한 효과를 봐가지고서 상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하원도 한 10석을 늘립니다 너무 재미있죠 트럼프는 정치적 행위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하는구나 이 상황들이 이렇게 하면 아티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꼭 이 승자를 뒤엎고서 백악관을 계속 가겠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소성전 하는 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다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게 트럼프 쪽에서 포기하고 이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8시 반 아마도 한 4, 5분 정도 지나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걱정이 이제 유혈 충돌이라든지 각 진영에 지지자들이 나와서 소요사태가 있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도시에 그런 상황들이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생각보다 저 정도면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벌어질 것 같은지요 심각하죠 일촉즉발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대중사회의 시위라는 거는 지금 이게 트럼프 편과 바이든 편이 싸우는 게 아니고 트럼프에 저항하는 세력들하고 트럼프 공수 지지층들하고서의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게 선거판을 맞이하는 거죠 초반에 우리 3% 할 때 그날 선거 당일 날 때 했잖아요 초반에 초반 승기를 잡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이 몰려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권력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우리 같은 이민자 유색인종들입니다 흑인이 중심에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 시카고 아틀란타 휴스턴 달러스 뉴욕 샌프란시스 이런 데 도심지에 몰려나온 거는 흑인 활동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라는 게 랠리를 해요 충돌은 언제 일어나냐면 저는 트럼프 지지층들이 행동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곳곳에서 지금 그런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고 지난 일반 도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지난 여름에 학습을 한 겁니다 이 인종차별 치유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도 보고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여참에 이런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근교에 이런 트럼프 골수 지지층들 무장을 한 트럼프 지지층들이 모이는 걸 보면 그렇다고서 이런 소요사태가 나는 게 미국 전역을 뒤엎고서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뉴욕이라든지 아틀란타든지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들 그렇죠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일촉즉발이다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뉴스들은 진짜 팩트고 그런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 앞에 설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김동석 대표님과 마감을 하고 마저 보도록 하고요 김 대표님께 치운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4개 주 아직 언론사들에 의해서 확정 발표가 안 돼 있는 4개 혹은 5개 주의 진행 상황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표 그게 이제 재판으로 가고 이걸 배제한 상태에서 개표가 끝난 상황이라면 바이든이 270석인가요? 270표를 받아서 백악관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선거인단을 지금 보십시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레이저나 네바다입니다 이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빼놓고서는 몇 참에 다 이 우편 투표를 끝까지 개표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전체가 다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표가 몇 퍼센트 낮고 나머지가 다 우편 투표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지금 한 6천 표 좁혀졌는데 나머지 개표할 게 다 아틀란타 인근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지금 박빙보다는 훨씬 바이든이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이긴다는 결론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미 파플러보트에서는 국민 투표 지지 득표 득표 숫자가 한 400만 표 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까지만 해드려도요 지금서부터는 우편 투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받았던 지지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와 반 트럼프 전선을 만들었던 민주당의 캠페인 전략이 법과 질서라는 걸 가지고서 인종 문제를 가지고서 막판에 선거운동을 했던 트럼프 쪽보다는 잘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가 2016년도에는 완전히 틀려가지고요 특히 주류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는 거의 100% 틀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샤이 트럼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김 대표님께서 예측한 대로 선거 결과가 끝난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맞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겠군요 되는 거군요 네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플로리다는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봐요 네 플로리다는 그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플로리다는 트럼프의 특별 시나리오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지금 이 캠프에서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플로리다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버틴다 네 이런 게 일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위스컨신에 트럼프의 비선 캠프 중심이 있다 거기에 줄리아니 로저스톤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 포진했다 4년 전에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렇게 보고서 모든 매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위스컨신에 시선을 갔었는데 그래서 뭐 우물인 워치맨이니 이런 사건도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플로리다에 가서 플로리다에 큐반과 베네수엘라 우파 이민자들 표를 이 지지율 조사하는 권역 바깥에서 이거를 만들어내가지고서 3% 이상으로 굉장히 큰 퍼센트를 이겼습니다 이게 초반 승기를 굳건하게 하는 임무를 받고 간 비선 캠프 중심들이 일을 해내고야 말았구나 우리 말하면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커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전체 시민 국민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들이다보는 건데 그런 측에서는 4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서 잘 조사해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해보려면 컴플리틀리 개표가 끝날 때 한번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체로 플로리다를 제외해놓고 보면 각종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라고 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끝나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이라든지 미스콘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유있게 따돌릴 거라고 했던 거하고는 막판에 트럼프 바람이 꽤 불긴 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번 트럼프 쪽의 특징은 폭풍 유세라는 거 20일 하고서 지지율을 좁혀낸 겁니다 20일 동안 그리고 또 여론조사하는 데에서 20일 동안의 이 흐름을 언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는 있었지 그렇지만 4년 전에 비하면 4년 전에 비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실 공식화되어 있는 투표율이 높으면 리버럴이 유리하다 나는 공식이 좀 깨졌다라는 게 트럼프 지지층들은 그거랑 관계가 없구나 그리고 샤이 트럼프라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이번에는 막판의 전략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우편 투표에도 임하게 만들었다 우편 투표의 결과가 다 지지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디에는 커버 안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위스컨싱 미시간의 연방의원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의 데이터가 그 러스트벨트 소속의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데이터가 그 득표가 트럼프 지지 숫자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당원들이 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화당 중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이탈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구나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뉴욕 뉴저지 쪽에서 주로 거주하시고 활동하시잖아요 현지 한인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인들도 갈리죠 진짜 저는 제가 눈을 보는 건 좀 답답한 거는 한인 사회의 올 타이머들이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생각과 이런 생활은 한국 권역으로 우리말로도 하는 대개 뭐 LA 뉴욕 한인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기성세대는 여기는 농교적 신념과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이런 올 타이머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휴일이냐 예수 탄생이지 이런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자기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 가서 사진도 찍고 낙태권이라든지 동성년에 적극 반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화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전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세나 젊은 세대에 가면 인종 이슈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든이 이기는 거에 관한 한인 사회의 분위기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들 사회의 분위기는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기대와 안도감 같은 게 한편으로 있는 거죠 큰 흐름 속에서는 선거 결과가 주는 마이너리티 그룹들 특히 한인 사회에 주는 이런 분위기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선거 기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거의 한 달 동안 저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선거 당일 또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상황이 또 연결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니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그렇지만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해 보시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은 기자들 앞에 쓰지 않은 것 같죠 저도 CNN 라이브하고 ABC 라이브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아직 연단에 기자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단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크게 승복이냐 아니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승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김동석 대표님한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승복 가능성이 트럼프의 평소 행동을 보면 하긴 승복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죠 그리고 행동 그걸 떠나서 선거 이후에 정치 세력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통적인 공화당의 원 플러스 공화당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트럼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아마 현지 정치평론가들은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바이든 후보는 선거 끝나면 무조건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승리 확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시간 혹시 저희가 전해드릴 만한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몇 개만 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든 새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 계속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계속 미국의 현재 여야와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또 건너가는 것 같고요 우리 외교 당국도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는 새 거리두기 1단계로 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방역수칙 위반 시 드디어 과태료가 10만 원 주어진다는 소식도 그리고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바이든 관련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고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건 정책이니까 동문 관련주 이런 건 사실은 안 돼요 여기 시라큐스 대학교 법학 어제도 뭐 종목 보니까 이게 왜 오르는 겁니까? 이랬더니 여기 최고경영자가 시라큐스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시라큐스 아시죠? 어딘지 시라큐스요? 저 뉴욕 북부 아닌가? 저런 거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든 관련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친하다더라 혹여라도 이런 걸로 바이든은 몰라요 그분은 대부분 그러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방금 듣고 염성환 차장 가시죠 염성환 차장과 함께 시장 상황 보면서 그러면 바로 또 트럼프가 만약에 중대 발표를 하면 저희가 다시 동시 통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